예수님의 성, 예수님의 성 하나님의 영혜로 영혜의 영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귀한 성전에서 살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예배 되기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려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실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식 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땅과 하늘 땅불들이 주의 송신이 됐고 별과 전사 노래 소리 흥이 모시 그곳과 물과 성과 산과 돌자 들과 빛나 바라라 모든 맘을 주의 사랑 믿고 찬양하려나 우리 주의 사랑 믿고 찬양하려나 그의 사랑 믿고 찬양하려나 우리 주의 사랑 믿고 찬양하려나 우리 주의 사랑 믿고 찬양하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동경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드에게 고날받으사 십자가 역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유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조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폭정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 영원의 햇빛 빛이니 주영광 찰나네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빛빛 또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우리 신이 주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리니끌고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모든 천지의 만물이 주제가 되시며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로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새 생명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예배 드리러 나와 싸우니 최고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하여 보금만이 내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임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보금만이 내 삶에 오직 한 가지 소원임을 깨닫고 영적 도전을 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잠재의 의식 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영, 상주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고백하며 참 기쁨과 참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에 집중하고 멈추어 보금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전신갑조로 무장하고 깨어있는 영적 군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예비된 역사를 체험하는 절대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라는 믿음이 절대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고 무너지지 않는 완전한 믿음임을 열고 오늘도 말씀 그대로 믿고 고백하고 실천하는 살아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바토를 이어갈 렐먼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이 나만 생각하고 물질과 성공으로 병든 이 세상을 우리 렐먼트리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바벨탑의 결론임을 아는 영적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보금화하고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진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삼길 것이라 고백한 여우수와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렐먼트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작고 소수이지만 전 세계를 살린 초대교와 파울처럼 모든 성도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어 237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이 237 나라의 영적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헌당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언의 성도들에게 이삭이 받았던 백년의 축복과 창조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정은조 단임 목사님을 237 나라 보금화 영적 사령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극내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기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는 연장마다 하늘군대를 동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조경산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천만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영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기뻐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대표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준비한 시온 찬양대 오케스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하는 매일 속에 인만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자가 움직이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사단이 두려워 벌벌 떠는 강서와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소원한 바울처럼 죽음도 뛰어넘는 그리스의 가치가 발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 순중하고 나를 넘어서는 참된 치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고 행하지 못하게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완전 결박치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복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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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소식입니다. 단임 목사님은 미주 랩런트대에 참석하신 후 귀국 중에 계십니다. 남은 여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3부 설교는 조경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2019년 예원 랩런트 장학금 수여식이 12월 6일 금요 예배시에 진행됩니다. 나머지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의뢰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조절하십니다. 어둠이 되지리라 범적이 막아 벗어지면 슬퍼 범적이 낮아지면 고르지 않으려는 신곡하게 되면 고마워 던지는 것이요 범적이 막아 벗어지면 슬퍼 범적이 낮아지면 고르지 않으려는 신곡하게 되면 고마워 던지는 것이요 범적이 막아 벗어지면 슬퍼 범적이 낮아지면 고르지 않으려는 신곡하게 되면 고마워 던지는 것이요 대신은 자의 소리요 바람이 자의 소리요 주시는 자의 손이오 바라는 자의 손이오 주님의 영향이 주님의 영향이 주님의 영향이 주님의 영향이 신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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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은 마르고 꽃을 치는다 주의 발수는 영원하네 주님의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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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의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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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소를 통해서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소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그 해답은 예외서 1장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소로 마늘미야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을 때에 수많은 천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성경에 여러 교회들이 나오죠. 그중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대단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 중에 시장에서 파는 식자재 중에 우상 제물로 바쳤던 것을 사먹는 문제로 또 한 번 논쟁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보리사도는 그것을 사먹는 일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기의 양심과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설파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런 적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을 그것이 우상 제물이냐 아니냐 따질 것도 없고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그것도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를 따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영광 그 다섯 글자의 첫 글자를 대지로 삼아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겠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글자는 하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써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초대교회의 특징이 바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원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완전한 원내스를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제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불사도는 로마 옥중에서 자기가 3년 동안 목회하던 에베석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바불사도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있지를 않았습니다. 에베석 교회만 3년 동안 제일 최장수 기간 동안 이 교회에서 목회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향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품절하면 그 교회 사탄이 틈을 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그 다음에 나지요 나를 내려놓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두 번째 글자에 나 나를 내려놓는 것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앞에서 예배수 교회에 곤면한 바울사도의 말씀 중에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초대교회는 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내려놓았습니다. 인종의 차별도 지위의 고화도 신분의 구별도 전부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내려놓는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일을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평안의 맨엔질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하고 우리를 풍렬시키지만은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툼은 나를 내려놓지 못함으로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르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는 내려놓고 대신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나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즉 자신의 관계된 것을 내려놓고 대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중에 님입니다. 님과 함께 풍성한 교제를 가지시면 됩니다. 님과 함께 그러니까 어떤 가수가 붙는 저 푸른 초회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면 언제나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여러분은 가정에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 중에서도 주님과 함께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주님과 함께하다가 장사할 때는 다른 욕심하고 함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함께하면 안 됩니다. 시편 1편은 저는 시편의 전체 주제라고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그렇게 봅시다. 악인의 결을 쫓지 않고 죄인의 결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주님과 함께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노래방이나 유흥을 즐기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직접 죄를 짓지 않을지라도 그런 곳은 성도에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유익이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윤리적 기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성도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면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은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소통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걸방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주님과 나와의 침실입니다. 그곳에서는 일상적인 대화만 아니라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주님과 나만의 미래를 속삭일 수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입니다. 영광스러운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성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문 28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르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라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이 말씀 전에 제 아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당신은 로마 제국하에 있었죠. 그때 주님 대답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과문강장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 보금의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도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원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했습니다. 영광스러운 보금전도의 사명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리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세의 예수 그리스도로만이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하미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숫자가 많아지는 것 그게 그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하나님의 교회에 오므로서 구원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자신이 하나님께로 갈 시간이 다가왔을 때에 그가 마지막으로 뒷부대교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보험을 전파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시들지 않는 멸류관을 주실 것이고 생명의 멸류관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전도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 영광 가운데 광입니다. 광야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이류와 같은 사나운 짐승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보라하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열 번이나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사탄의 심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광야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전도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거칠고 사납습니다. 원수가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예배당 안에서는 잘 믿는데 예배당 밖에서는 잘 안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곧 광야에서 성도로서 덕을 세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초대교회 재직을 뽑을 때에 칭찬 듣는 자를 뽑으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물론이고 사탄의 용인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보금을 증가하면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도 보금을 들고 세계 현장을 누비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보금을 들고 나가서 보금을 증가하는 그 현장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66권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66권이 장수로만 1189장이에요. 절수로는 3만 1173장이나 돼요. 그것을 다 뒤져볼 것입니까?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으려면 하루에 3장씩을 읽어야만 한 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고 그리스오인으로서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궁극적으로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아니면 영광을 가리겠는가를 따져보시면 그냥 답이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육이 유익하면 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오인으로서 덕을 세우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의 행동들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런 확신이 된다면 생명을 걸고 실행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선한 신앙 양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목숨 걸고라도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행스로 하답을 하면서 조금 전에 대지입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한 자씩 한 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 나 임 영 광 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와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해금 영광을 받으시기와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위에 죽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었다면 나를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일은 받들고 기도할 위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일은 받들고 예수님 거룩하신 일은 받들고 깊은 소리를 빌 예수 구원하신다 왕미대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러도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래 주여라 예수 구원하십니다 모든 죄이 드려라 예수 구원하십니다 모든 죄가 이뤄라 내 날이 저 울려라 고무중의 부족은 예수 구원하십니다 반란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십니다 지금 죄로 인하여 슬픔함이 있어도 죽일 때 예배할 날 예수 구원하십니다 바른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십니다 축복하라 임 어 하나님 예수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구원하는 도구들 상과 은혜 전하라 우리 들의 순정하 예수 구원하십니다 살아신 하나님 오늘도 복음과 성교를 위해 십일종금, 감사원금, 성경금, 미자령금, 미디언금, 본당헌당헌금, 장하헌금, 각종헌금을 드린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은 축복과 땅의 축복과 형통의 축복을 하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 충성 봉사하는 사역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렸고 물질을 들여싸우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자자손손 축복받는 인생 축복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드리다가 영혼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다가 육체가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치유받아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복음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가정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양순호 성도님 한경서 성도님 지명희 성도님 신호철 랩런트 정지안 랩런트 박근철 성도 임만중 성도 전희경 성도 조효지 집사 류증화 성도 유메이징 성도를 예원교회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그들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의 하늘 생명체계에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가정을 인도한 인도자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조광래 장로님 성강숙 권사님 이문경 집사님 김영태 성도님 최순옥 전사님 이해란 집사님 고소년 청년 귀한 인도자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전도자가 받는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평생 동안 전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개인을 책임져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후손을 책임져 주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한 모든 것 주신다는 그 축복을 받는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인도와 신과 함께 새가족실로 안내받아 신앙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주간 나를 내려놓고 하나 되며 전도사명을 감당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새가족 정착과 질병치의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문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금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내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주인 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역사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고금을 위해 빛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인종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신장까지 주의 신장까지도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나 주의 영광도도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성과 발대여 세상을 지휘하며 주 성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날씨 주의 성과 발대여 주의 신장까지 우리 바다 높은 날씨 우리 바다 높은 날씨 우리 바다 높은 날씨 우리 바다 높은 날씨 우리나 그날의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함께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방성 우리나 그날의 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한 날이라 우리나 그날의 주의 영광 가득한 승리의 방성 우리나 그날의 주의 영광 가득한 승리의 방성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유통하심이 오직 세계의 복만을 위해서 동문서류하시는 우리 정목사님 머리위에 그리고 모든 교육자들과 정직자들 이 교회를 봉사하는 모든 이들과 성도들 머리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날의 주의 영광 가득한 승리의 방성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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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